음.. 굉장히 막 이렇게 팡팡 뛰고 이렇게 으쓱으쓱하는 어? 그런 곡이에요 그니까 좀 일어날래? 하하 그런 곡이에요 굉장히 즐거운 팡팡 콩콩 뛰는 그런 곡입니다 굿모닝나잇 굿모닝나잇 we'll be alright 어 어 어 어 그 어 어 어 어 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딴 거는 뭐 쓸데없이 따라하지 않아도 되구요 욕심부리지마 팅곡이잖아 어? 혹시 뭐 니네 어제 뭐 인터넷에서 서치했니? we'll be alright we'll be alright 음이 안 맞구나 역시 그러면 내가 어차피 나도 노래를 음 안 맞춰서 부를테니까 we'll be alright 어 어 어 어 어 로 하시면 돼요 박자만 잘 맞추면 이게 밴드 소리가 더 크니까 좀 살짝 묻힐거야 되게 노래 잘하는 것처럼 들릴거라고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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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껏 즐겨 해 에이 여기는 여기서 여기서 선즈amos 다른 사람은 알겠지? 제이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기가 막히는데? 굿모닝 제이 굿모닝 제이 되게 좋은데요 자, 다음은 스스모토이 신어야 되요 자, 이제 민호상도기한테 미루는 샌샌샌샌샌샌샌 노? 노인게 노인게 노인고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한국어 좀珍貴 여기 한국어 좀珍貴 여러분 자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여기 한 번 한국어가 되찾다 여기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한 번 저기 한 번 이쪽으로 가서 한 번 이쪽으로 가서 한 번 가운데서 한 번 하고 일단 끝낼까? 여기 한 번 여기 1번에, 여기 1번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만 해도 6번이요! 조금 더 잠을, 조금 더 너무 고소해요 너무 노래 좋은데 조금 더 잠을 제가 제가 라이브 시작할 때 리허설을 할 때 리허설을 할 때 1명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周주의 스태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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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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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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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그... 날이 때 잼을 넣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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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굿모닝 굿모닝 일이 오... 오... 그렇게 이렇게 몇 곡 읽을 때 11, 12, 13, 45 fas, 7, 8, 9, 10, 10, 10, 10, 11, 12, 13 3, 4, 5, 5, 6, 9, 10... 14, 5, 6, 6, 7, 8, 9, 10, 10, 11, 12, 13 30분 사용해요 1곡에 30분이 없어서 다들 알아요? 엄청 힘들어요 생방송은 없는데 생방송으로 한번 해봅시다 생방송으로 한번 해봅시다 가장 높은 곳은 조금 디레이가 있어서 조금遅い 가장 높은 곳은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흙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과 똑같이 여기에서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맞춰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해봅시다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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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듣고 이상하게 표정도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도 하지만 잘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귀여운 얼굴을 잘 알아놨 이쁘네요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즐거웁니다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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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보다 여기가 보이지만 아 저거 가고 봤을때 이거 싫어? 싫어 싫어 진짜 생방송이 있다면 여러분이 즐겁나요? 있어요 그래서 편해요 이 영상 그래서 네, 뒤로만 굿모닝 좀困った 좀困った 디레이가 있어서 좀遅니까 잠시만 굿모닝 굿모닝 좀 어서 인다 아 아 어떻게 할까요? 긴장하게 해봅시다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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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굿모닝 두바로 굿굿 굿굿 굿굿모닝 굿모닝 뷰티퍼나잇 굿굿모닝무닝 헬로 굿굿모닝무닝 뷰티퍼나잇 예스! 알았다 알았다 그니까 그니까 굿모닝무닝 나잇 모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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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무닝 나잇 아... 아... 아 잘하니까 뭐... 그니까 굿모닝무닝무닝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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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뭐... 몇 번이나licher거 이 연습생에 형들의 소리가 형들에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국 결국 그... 지금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 절대 5번 이상 해야지 그런 룰이 되었고 逆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연히 자연히 교육되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100%의 파워로 노래하지 않았고 재우중이 몇번 몇번 노래할 때 요약 요약 저희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박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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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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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